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자국의 시위대를 테러 집단 IS에 비교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 지국장마저 충격적이라는 듯. 한국 대통령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어 정말로 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정말 미개한 나라, 천박한 수준의 대통령이구나 싶었겠죠. 일전에 뉴욕타임즈가 지적했듯 한국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임을 제발 좀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